다른 추억을 가지고 오늘 또 갓도드파이트 시뮬레이션에 놀러 오게 됐는데 자 오늘은 뭐 해보겠느냐 오늘 여기 있는 좋은 보상 한번 먹어보기 일으켜 보겠지요 자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 우든스워드 그리고 이제 블로썸 수워드 아 잠시만요 뭐라 있는 거야? 아무튼 그 뭐 나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각각의 확률이 이제 0.08% 씩이란 말이야 제가 지금 딴 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그 이 블로썸 수워드 뭐 시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우든스워드 그리고 캐럭크리즈5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검습이 좀 궁금한데요 다음으로 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 이제 킹맞는 게 뭔지 알아? 그 뭐 그 안 그래도 비싼 건데 지금 첫 번째 뽑은 뭐 이제 반값 할인도 야 반값 할인도 비싸다 이 녀석 있더라고 아이씨 무슨 반값 할인만 좀 싼 것처럼 하고 있어 굉장히 킹맞게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이거 너무 비싸 좀 싸게 해줄라 진짜 아! 아! 아 바로 앞에! 아! 한 번만 더 해볼까?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만약에 근처 없으면 그럼 안 할래요 랄랄랄 랄 랄럴랄 아! 아하하하하하하하 안 해 안 해 안 해 못 해 그렇네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그래요 그 그 그 전 못 봤지만 사실 이게 있습니다 이 서버 안에 그 캐럿 크리스 5를 뽑은 사람이 있다고요! 그 주위는 바로! 바로바로! 바로바로바로바로 어? 잠시만요. 혹시 당신이 그 전설 나무검을 갖고 있는 상표분이십니까? 아닌 것 같은데? 뭐야? 아니! 아니 여기서 그 방망진 휘두르는 당신? 잠시만요. 아니 그 덱은 타고 있는 거 뭐야? 이상무 타고 있는 거 뭐야? 맞습니다. 여러분 사실 이분이 그 전설의 나무검 부한 그분입니다! 예헤이! 아 근데! 선생님! 방망진 탈 건 뭐예요? 탈 건 뭔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.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. 이거 뭐야? 이거 오피즈 아니야? 맞지? 아 맞나봐요. 잠시만요. 안 되겠다. 이거는 잠시만요. 화면을 바꾸고 돌아가겠습니다. 뿅! 잠시만요. 이번에 화면을 하는데 아하하! 바이오닉 그리핀! 이건 맞습니다. 이번에 나온 5피마운트를 뽑은 사람입니다! 오마이갓! 아니 이거 지금 5피마운트 있잖아요. 이것도 그 본인이 뽑으신 거죠? 당연한 얘기하지 말고 몇 번을 뽑으신 거죠? 알려주세요. 진짜 이거. 아니 진짜 과한 현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정치가 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.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. 자 여기 지금 나무공 2 캐럿 크리스 파이블 나오겠습니다. 이거 가세 약간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데? 90% 인크리스 패스토스워드 105% 인크리스 파워 105% 인크리스 데미지 50% 크리티커처스 와... 아니 그야말로 약간 데미지 그리고 파워 올리기 양면으로 탐질 안하고 2일째 얻었습니다. 뭐를? 5피마운트에 사나? 네. 야! 야! 아니! 아니 잠시만! 우리 야 해도 되는 사인가? 아니 해도 됩니다.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건 아니죠. 진짜 아 지금 누구는 지금 아 지금 나 5피마운트에 스테이 뭐냐고? 5피마운트에 스테이 269 동안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아무튼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룰렛 있잖아요. 룰렛은 혹시 몇 번을 뽑은 거예요? 뭐 두 번만을 뽑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. 설마 장난치지 마시고요. 룰렛은 세 번째죠. 나 이겸 안 해. 나 이겸 안 해.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굴모님 소파 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아니라 잠시만요. 세 번째 봤다고? 뻗지 마세요 진짜. 무슨 짓 한 거예요? 딱 말하세요. 혹시 그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소파 씨 관계자 있나요? 솔직히 말씀하세요. 아 없습니다. 아쉽게. 아 저 너굴모님 때문에 오늘 소파 시작하게 됐습니다. 봤어요? 근데 저랑 제 오늘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. 난 약간 기빨리는 느낌인데? 하하하하하하 아 아 근데 내가 그 살짝 아까 물어본 바로는 이제 그 나무검을 갖다가 이제 인첸트를 이제 옮길 생각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 사실인가요 그걸? 네. 아니 왜요? 아니 그거 옮겨야죠. 아니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좋은 기회를 갖다가 왜 난리와서 이거? 아 이거 최강의 나무검을 얻기 위한 여전이라고 할까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이거 뭐야 그런 거야 뭐 플러스 99가 이제 나무검 이런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런 거죠. 아 그래서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거 게임 한 짓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지금 보면은 한 굉장히 좀 스피크가 높으신 편 같은데 그치? 한 일주일 딱 되고 있습니다. 일주일? 왜? 잠시만 나 지금 몇 시간 했지? 나는 38일? 헉 고마워 많이 오셨다고 지금 벌써 지금 나 지금 한 38 고인물 지금 일주일 째 한 사람한테 지금 그 뭐냐 대체되기 위험 1보시죠 이따가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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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 이 게임 안 하는 거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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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